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니가 너 저어줄게 너무 예뻐 안녕 어떻게 나지? 뽀뽀봐요 뽀뽀 오늘은 친구가 놀러 왔어요 사실은 한 살 동생인데 동생이랑 함께 올레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올레길 처음이어서 쉬운 코스로 검색을 해서 왔어요 오늘은 6코스를 걸을텐데 일단은 이 친구가 올레길 처음이라 여행자센터 가서 수첩을 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여러분 육지사람은 이렇게 하얗습니다 목덜미 봐 엄청 하얗 육지사람은 맵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오늘 진짜 예쁜 코스 걷는다고 해서 되게 기대가 돼요 그리고 쉬운 코스 맞아 별이 3개 중에 하나더라고 그래서 건의를 안 데리고 왔어요 둘 다 케어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친구부터 오늘의 댕댕이를 한번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나름 운동화도 신고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여행자센터 왔어요 저 맞은편에서 사야돼요? 감사합니다 울레 여행자센터 맞은편 여기 대주 별책부록에서 판대요 벌써 뭘 보고 있어요 옷도 팔고 파우치도 팔고 귀여워 오 올레페스 득템 귀여워 사진 찍고 있어 이제 여기서 택시 불러가지고 6코스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올레 여행자센터는 이따 마지막에 들리는 걸로 여행자센터에서 쇠속각 다리까지 16분 걸리고 8,500원 걸린대요 호출 호출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착 오늘 6코스 시작점 세속각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지금 도장 보고 있어 아마 6코스 시작이랑 5코스 종점이 같이 있을 거야 대망의 첫 시작 올레길 시작을 축하합니다 예쁘게 찍어봐 여기 보니까 올레길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코스래요 요 코스가 오늘은 22년 11월 23일 23일 스타트 렛츠고 더워서 옷 벗고 가고 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역시 도시 사람들은 맵을 키고 갑니다 올레페스 맵을 키고 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쇠속각으로 가나? 쇠속각 쪽으로 걸어갑니다 가다가 카페에 가서 간단하게 커피랑 빵도 좀 먹고 그럴 생각이에요 지금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11시 44분에 출발했으니까 일단은 커피를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와 쇳소리 봐 장난 아니야 엄청 열심히 걸어가 근데 뒤집힌 거 같은데 그치? 어? 뒤집혔어 근데 어떻게 가지? 너가 돌려줘봐 돌려줄까? 어떡해? 아 자꾸 건드니까 몸 틀어든다 봄 날씨야 너무 더워 이게 또 같이 걸으니까 느낌이 또 다르다 말도무가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이게 곧 겨울이 될 날씨요? 쇠속각 쇠속각 예쁘지? 여기 길 진짜 예뻐 쇠속각 달이 왔어요 너무 예뻐요 물도 엄청 맑고 사람들 카약 타고 있어가지고 지금 소희랑 카약을 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카약 탈까요? 카약 탈까요? 카약 탈죠 아니 날씨에 물 색깔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치 너무 예쁘지? 가는 길에 카약 타고 가기로 구명조끼 챙겨서 일단 서약서 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2인에 2만원이었어요 짝이 끝쪽으로 내려가래요 드디어 타보는구만 여기 매표소 근처에 막 볼 것들이 되게 많아요 기념품 따기 탑승강 오랜만에 보는 약간 이런 제주스러운 풀들 나룻땠 나룻배 카약 매표소 여기로 내려가나봐요 맞나보다 이쪽에서 카약을 타나봐요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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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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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다다 와 도가 지나치게 더워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바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너무 예뻐 앉아 앉아 어디로 모실까요? 저 멀리 한번 가볼까요? 되게 예뻐요 여기 이 뒤에 소희 쪽이 되게 예뻐요 뒤에는 바다고 앞이 숲이 되게 예쁘다 소희야 너무 예뻐 물이 안 젖을 수가 없네 와 여기 암석 봐 빨라 빨라? 더 빠르게 해줄까? 여기 되게 예뻐 소희야 너 봐봐 옆에 저들보다 먼저 가고 싶어 이거 괜한 그 뭐라고 하지? 승부욕 생긴다 팔 아픕니다 팔 운동하는 기분이야 아니야 넌 즐겨 언니가 너 저어줄게 예쁘다 예쁘다 물 되게 밝아요 여기 나룻배도 있어 너무 좋다 약간 동남아 온 기분이야 그치? 여기 약간 최고? 동남아 여기 여기서 지하소가 나오는데 옆에 나룻배에서 설명해주는 것을 소희가 들었나봐요 여기 어딘가에 지하소가 나온대요 여기 어딘가에 우와 물 맑은 것 봐 퍼덕 퍼보이지 그치? 가자 다시 재밌었다 재밌었다 내가 어쩌다 너랑 커플 카약도 타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그치 소희야? 이제 구명조끼 반납하고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우리 걸은 게 없어 사실 이제 시작이야 그치? 이제 시작이야 효도동을 지나 테라로사로 가고 있습니다 바닷바람 쏠쏠 보니까 엄청 시원해요 저희는 이 길로 쭉 가다가 테라로사라는 카페를 갈 생각이에요 거기가 카페 되게 유명하거든요 원래는 강릉이 본점인데 여기도 유명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아메리카노에 빵 좀 먹어보려고요 테라로사 카페 아 핸드드립? 응 예쁘다 귤 밭이에요 귤 밭이에요 귤 밭 귤 밭 귤 밭 귤 밭 귤 밭 귤 밭 귤 밭 귤 밭 천혜향 아니야?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언니 어떤 거 좋아해? 나도 이런 거 좋아해 응 레몬 마들렌 이런 거 좋아해 응 이거는 카페라테 오 맛있어 응 그래? 응 아직까지 좋지? 응 편해 그래도 우리가 갈 길이 좀 있으니까 너무 시간을 지체할 순 없어 우리 지금 어디야? 그래도 한 10분의 1 왔다 오르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밥 먹으면 되겠다 그치? 보목보고에서 응 이렇게 강아지 같다 그런 생각하면 권이랑 같이 일걸 아니야 아니야 권이 있었으면 파일 못 탔어 쟤 또 가만히 있을 애도 아니고 빠지면 틀리나 지금 응 테라로사 클리어 우리 다음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미션처럼 클리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우지코지 생일돌 모자바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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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물 용천수가 많이 난대요 요기에 요기 낚시스팟인데 돌보러 왔습니다 요기 진짜 예뻐요 저의 낚시스팟이기도 했던 이곳 어머어머 어머 나비 왔어 나비 호랑나비다 돌 틈에 꽃이 폈어요 어머 와 너무 예쁘다 우리 둘처럼 얘도 둘이다 좋다 야 날씨 죽인다 오늘 개우지코지 너무 좋았다 거울이야 안 보이겠다 우리 여긴 보이겠다 안녕 안녕 햇볕이 너무 강해서 선글라스를 안 낄 수가 없었어 근데 선글라스가 낚시 선글라스야 시마노 와 이게 11월 말 날씨 맞아? 너무너무 여름 같아요 여름 지금 오름 다 와가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진이네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가나 봐요 여기 오른쪽으로 오늘도 오름을 가네 첫 오름입니다 내가 잘 케어해 주리 여기도 귤밭이에요 맞아 주황이랑 이 초록의 색감이 너무 예뻐 여기도 하우스 귤나무야 얘는 씨알이 큰 게 한라봉 같다 오 여기 다 하우스예요 귤농사 장난 아니에요 한라봉 장난 아니다 씨알 좋은 거 봐 보목마을 쪽으로 꺾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오름을 바로 오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돌아가요 오늘은 인간 내비가 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다 왔다 여기가 초입인가 봐요 재직이 오름 오 숲에 오니까 확실히 시원합니다 이 오름은 오르고 내려가서 먹는 밥은 꿀맛일 거예요 거기에 막걸리 술 너무 맛있을 거 같아요 소희는 벌써 술 생각에 신났어 좋다 역시 숲은 좋아 소희가 체력이 너무 좋아요 나 지금 숨이 안 골라져 힘듭니다 여기 생각보다 계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계속 계단이야 계속 계단이야 여기 봐 계속 계단이야 먼저 가 난 틀렸어 나 천천히 왔다 아니 초보자라고 케어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케어 당하고 있는 입장이야 젊음은 연륜으로 이길 수가 없다 풍경 보여 풍경 구름에 좀 가렸지만 한라산도 보이고 마을이 보여요 다 비닐하우스 같은데 이건 다 감귤농사일 거야 다 비닐하우스 같은데 예쁘다 오늘 구름도 예쁘다 더 와가는 것 같아요 덥다 덥다 못 따라가겠어 소희야 오르막 오를 때 난 좀 할아버지처럼 걷고 내려갈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오르막에서는 진짜 젠병이야 젠병 아이고 야 그래 이런 데 올 때 흰옷 입으면 안 돼 다 떨어졌다 알지 엄마랑 같이 살면 우리 용옥 바가지로 먹는 거 아냐 땀 좀 식혔으면 이제 내리막이다 그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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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내려오니까 여기도 쉬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 그늘 지고 너무 좋다 바다도 보이고 여기는 중간중간 쉴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서 점심 먹으러 가나 보목포구 쪽으로 갑니다 벌써 2시 반이야 예쁘다 여기도 선들 보여요 얘가 섭섭인가 그럴 텐데 내려갑시다 너무 좋습니다 뭔가 이 좋은 기분은 함께 공감하면서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길이 진짜 이쁘다 여기 빛 봐봐요 빛 너무 예뻐 지금 다 내려와서 오르바 카페 지나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제주제주스러운 마을길을 걷고 있습니다 맛집 찾아 떠나는 소이 어? 보일식당 저기야? 오늘 소이가 맛집을 찾았거든요 보일식당으로 가자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몰래길 가는 곳에 여기 식당으로 갑니다 저희는 갈치돌이 숙소를 시켰습니다 갈치돌이 숙소를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우와 음 음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 소장님 저희 막걸리 하나 주세요 갈치로 먹는 순간 아 이건 막걸리 과기다 잘해 잘해 역시 잘해 잘해 역시 이렇게 잘 먹는다고 운동하고 먹는 음식이라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밥 다 먹고 또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밥 다 먹고 또 걷고 있습니다 보목포구 지나서 서귀포 울레시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소라에게 성 거기서 두 번째 스탬프를 찍고 가야되지 맞지? 육지여자는 이런 문물에 의존하며 지냅니다 저는 오로지 이 친구에 의지하며 가고 있어요 오 바람 분다 바람 불어 보목포구 안녕 어머 안녕 나비야 잘 살아 죽지 말고 더 이상 산을 안 탈 줄 알았는데 숲길이 나왔어요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명치 쪽이 울렁거려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웬 집이 있어요 폐가 같아 폐가 오 뭔가 무서워 여기 밤에 오면 진짜 무섭겠다 우와 이거 뭐야 오 짧았다 짧았다 다행이다 내려오니까 섭섭이 보여요 예쁘다 보라보라 노랑노랑 소이 같은 꽃들이 옆에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섭섭하지 여기도 맛집이랬는데 섭섭 한 그릇 도말컬고스 팔았다 맞지? 오늘 쉬는 날 좋다 소이야 그치 유네스코 3관왕 세계 7대 자연경관 구두미포구래요 여기가 3대 관광? 왜지? 저기서 봤을 때 아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여기 말하는 것 같은데 포구는 이런 게 포구잖아 왠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 섭섭지기 옆으로 또 숲으로 올라갑니다 그 전망대 쪽 가나 보다 아까 밑에서 봤던 구두미포구 전망대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제지기오로 우리 갔잖아 지기도, 소천지, 섭섬, 문섬, 범섬 이 친구가 섭섬 나 왜 숨막혀 얘네가 문섬, 범섬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직 반도 안 왔어 반 왔나? 5.5km 남았네 반 조금 더 왔다 부지런히 갑시다 여기 시험갑서 써있어요 쉬다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문구 같은 거 적혀있어요 직장 때려치울까 하루에도 몇 번씩 거듭되는 고민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람들 염원, 소원, 글씨들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 갈 길이 머니 부지런히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갑시다 부지런히 안 내려가보려고요 한라산 21도 어딘가 애들이 싸우는 느낌인데 여기 6호스는 숲길 걷다가 갑자기 바닷길 걷다가 또 숲길 걷다가 약간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피리 운동화를 신고 와야 돼 뭔가 되게 프라이빗한 빛이다 물고기 많을 것 같은 여기는 여름에 왔으면 그냥 걷다가 더우면 바로 바다 들어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의 그 프라이빗한 빛이 이곳은 전통 무예인의 활수는 국궁장입니다 우와 저 국궁장 처음 봐요 바닷가 보면서 활수면 기분 좋겠다 지금 숲길 지나 해안도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 밟아 놓은 것이냐 어느 집께냐 이렇게 중간중간 화장실도 많습니다 날씨가 거칠 때 내부 의외로를 추천합니다 우리 어디로 갈까? 날씨 안 거치니까 기존 길로 한번 가볼까요? 포부등 기상 아카시 진입불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고 여기 무슨 새들이 엄청 날아다녀요 이거 봐 계속 날아들어 우와 길이 막 잘 포장되어 있진 않아요 소위 올레길 첫 시작부터 되게 모험가 기질이 보입니다 이런 돌바닥길을 걷고 있습니다 확실히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약간 울퉁불퉁하고 비바람 치거나 그럴 때는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기 근데 풍경은 진짜 끝내줘요 끝내주죠 엄청 모험가의 기질이 막 뿜뿜 일으키는 그런 길이에요 여기가 여기다 왜 왜 왜 거기 뭐 있어? 아니 이게 왜 폭포야? 우와 우와 폭포 봐요 폭포 소위야 조심해 폭포봐요 폭포 장난 아니야 너무 시원했다 진짜 너무 좋았다 가슴 뻥 뚫려 이쪽이 우회끼리였나봐요 이렇게 만나나봐 길이 제가 봤을 때 좀 전 길이 6코스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쉽습니다 이게 한 모수라고 수리남 찍었더라 여기 여기 수리남 재밌게 봤는데 여기 일몰 장난 아니다 일몰 스팟이요 아 놓여진다 큰일 났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약간 이슬람 온 것 같다 진짜 뭔가 황정민의 손결이 닿았던 곳이잖아 우와 노을 지는데 너무 너무 예쁘다 이 색감이 카메라에 다 안 담겨 이 노을이 안 담기다니 왜 이렇게 해가 빨리 지는 거야 갈 길이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야자수도 있고 엄청 해외 같아 여기가 소정방 폭포였대요 소라의 성 두 번째 스탬프 찍는 곳에 도착했어요 우와 되게 멋있어요 야자수 너무 예쁘게 뻗었다 드디어 두 번째 스탬프 짠 축하해 두 번째 소라의 성까지 왔습니다 이제 종점 가는 길에 서귀포 올레 시작 들리는데 후딱 가보겠습니다 고우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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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방 폭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3km 남았어요 지금 5시 반이고 저희가 11시 반쯤에 출발해서 6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세솟각에서 카약 타고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러느라 늦었다고 칩시다 해가지고 거의 다 졌어 어두워지기 직전이야 나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그거잖아 부지런히 가볼게요 오늘도 부지런히 가볼게요 70리 음식 특화 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갑니다 지금 골목 골목을 누비면서 올레 시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해는 다 졌어요 오늘은 밤까지 걸을 줄 몰랐는데 오늘도 저녁에 도착하네요 해 다 지고 다 지고 근데 아직도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어 시장도 가야되고 시장 수박 겉탈기 식으로 한번 쓱 훑고 갈까봐 그치? 근데 겨울이라 해가 금방 져서 그래 지금 6시도 안 됐거든요 근데 해가 다 져버린 거 이중섭 거리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 와가는 것 같아 여기가 이중섭 거주지였대요 들어가볼래? 방이 되게 좁아 방이 되게 좁아 이게 주방이야? 아 아니다 아니다 그치 이거 열면 또 방이겠지 이 정도 집 스케일도 큰 거야 사실 여기 앞에 봐봐 초가 정자도 있고 이중섭 작가? 부자였네 마당도 있고 이중섭 님이 제주도에 거주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문외했다 이중섭 거리 볼게 되게 많아요 되게 관광지 온 기분이다 인사도 온 기분이야 다 약간 초가집 느낌 있잖아 그게 되게 예쁘다 저한테는 시골촌년이 서울 상영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되게 반짝반짝해 우리 동네 이 시간에 불 다 꺼져 있어 어두워 어두워 이게 도시야 지금 이거 봐요 완전 도시야 프랜차이즈점이 있어 여기 지금 거의 서울이야 서울 폴토 시루내철 소희가 인생네컷 찍지요 저 인생네컷 처음 찍어봐요 소희야 고맙다 덕분에 찍어본다 뭔지 몰라서 소희야 네가 알아서 해줘요 뭐 상났어 상났 것 같아 너 덕분에 이런 것도 한다 내가 기분 좋다 서울 기포 매일 올레시장 왔습니다 뭐 먹지? 족발도 맛있겠다 족발 좋아 족발엔 껍데기 이렇게 족발이랑 껍데기 샀어요 여기 왜 이렇게 줄이 길어? 여기 왜 이렇게 하태? 이게 다 줄이야 통닭을 먹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지네 땅콩만두 만두가 땅콩 모양이네 양손 가득 안고 마지막 종착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희는 올레페스 구입하고 카드를 놓고 왔기 때문에 카드 찾으러 7시 안에는 도착해야 돼요 다 와 가고 있어 다 와 가고 있어 오우 저기 보여요 카드 찾으러 가는 소희 여기 맞은편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종착점 올레스테이 여행자를 위한 숙소입니다 여기 숙소도 있었어 6코스 7코스 같이 해도 되겠다 여기서 하루 자고 오우 많이 달았어 오우 많이 달았어 위에 하나 더 찍어 그렇지 축하해 괜찮아 나도 한번 찍어볼까 6코스 짠 6코스 완주했습니다 소희랑 함께해서 너무 뿌듯하다 진짜 근데 오늘 너무 멋있었어 멋있는 곳들 너무 많았어 그리고 초보자 코스인데 생각보다 어려운 곳도 있었고 생각보다 쉬운 곳도 있었고 다닐만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먹을 곳, 쉴 곳, 즐길 곳 이런 게 많아가지고 되게 잘 놀다 온 것 같아 그치 이제 주차장 있는 곳으로 갈게요 가서 우리 올레시장에서 산 거 빨리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한 손 가득, 양 손 가득 이제 저희는 집으로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광란의 밤을 보내겠습니다 안녕 다음 올레길 코스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소희야 또 놀라와 너 이제 수첩 샀으니까 그거 하러 와 알았지? 다 채우러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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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녕 우연아 달아 어떡하냐 오늘 내내 찬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